아 반가운 사람 깨워줄게. 그만 일어나. 기타 나왔다. 여긴 어떻게 알바하냐. 그건 벌써 얘가 물어봤거든. 뭐라고 대답했는데. 내가 여길 알고 있다는 건 얘 다른 알바하는 치킨집도 알고 피자집도 알고 식당도 알고 있다는데 정성쏘지 말지. 왜 둘이 연애하냐 잘 어울리냐 우리 무슨 그런 흉한 걸 물어 잘 어울려 우리. 자은상 건들지 마. 경고했다. 법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. 가짜는 고소장이 아니라. 튜닝도 불법인 거 알지? 싫어도 참아 안 싫으면 더 좋고. 김탄이 뭘 걸지 궁금하거든. 뭐? 차은상 나 봐. 손 놔. 넌 닥쳐. 그만해 용도야. 그렇게 부르지 마. 열어. 너 내가 여고 들어가면 내 손에 죽어. 열어. 내가 너 말고 괴롭히겠단 모두 속에는. 김탄도 포함이었어. 물론 나도 포함이고. 하지마. 내가 경고했잖아. 차은상 지키지 말라고. 왜 사람 말을 안 들었쳐먹어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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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авств Essence. 하아. Eleven. schlimme. 감사합니다.